우리는 전부 다 지금을 안 살아요. 다음 순간을 위해 살아요. 100% 다음 순간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본문 듣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제 한 한 시간쯤 본문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잠깐 한 생각 일어나면 이제 끝날 때가 됐을 텐데 이 양반이. 오늘 좀 자꾸 는데요. 본문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끝나기를 기다려요. 아 좀 있음 끝나겠지? 이제 좀 있음 끝날려나? 기다리거든요. 집에서 한 발 떼서 우리 절에 오려고 이제 한 발 떼서 걸었을 때 화장하면서 이렇게 옷 갈아보면서 이렇게 걸어서 집에 오려고 할 때는 항상 뭐를? 다음 순간을 기다려요. 빨리 절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요. 아 빨리 가야지. 내가 여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절까지 가는 길은 버려져요. 가는 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빨리 도착해야지. 그 마음으로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은 나는 거기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 생각 속을 거닐어요. 생각 속을, 망상 속을. 혹은 딴짓해요.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면서 하거나. 여기서 법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빨리 집에 도착해야지.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 그러느라고 집에 가는 길은 사라져요. 우리 인생에서. 집에 도착하면 빨리 씻고 누워야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도착했으면 언제쯤 남편이 올려나? 빨리 좀 와야지. 이러든지 아 언제쯤 안 올려나? 얼마쯤 늦게 올려나? 이러든지 자면 빨리 내 아침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즐거운 일을 기다려요. 이 다음에 있을 휴가를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다음에 갈 여행을 기다리고 자식이 취직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더 잘되는 그 때를 기다리고 결혼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자식이 이제 다 키워서 더 이상 돈 안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아우 이 자식 결혼시켜가지고 딱 독립을 시켜야 이제 내가 한 한숨 놓치 하는 마음으로 빨리 결혼시키는 걸 기다리고 지금 아직 노초년 노촌과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결혼을 못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닥달한다고 할 것 같으세요? 내가 닥달하면 오히려 더 불화만 일어나지 그거는 내가 시키려고 한다고 시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사람 결혼시키고 얘는 이번 생에 결혼 못할 팔짱은 안 시킬 거예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달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푸시를 하면 하겠지? 안 한다니까요. 때가 돼야 해요. 때가 돼야. 그러니까 내가 푸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저한테 30, 40 돼가지고 그 결혼 푸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찾아서 상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꽤 있어요. 의외로 그 스트레스가 심해요. 나중에는 포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기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봐야 또 그 얘기할 게 뻔하니까 이제는 그 얘기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 돌아서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돌아서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 앞에는 이제 가까이 안 가기로 명절 이제 안 가기로 근데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더라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막 맨날 며칠 전부터 아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하는 거를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가볍게 한두 마리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할 만큼 했다 많이 묻다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하죠. 그게 그 할 일이 남아있으면 못 쉬어요. 여러분은 할 일 다 했다니까요. 지금 할 일이 남아있는 채도 다 한 거예요. 아 그 정도 일도 안 남아있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꿈꾸던 게 할 일 다 해 마친 노후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이제 더 이상 나 안 찾아오고 자식 실장과 다 갖고 여러분 그래 꿈에 그리던 게 그거예요. 계속 그걸 그렸잖아요. 자식이 언제 다 클까? 언제 대학교 다 보낼까? 언제 취직시킬까? 언제 결혼시켜서 내가 더 이상 돈 안 들어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것이 현실이 될 때는 이제 자식들이 내 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예요. 남편도 정년퇴직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집에서 맨날 그 얼굴 보면서 심심하게 있는 그때라니까요. 근데 그때 가면 또 뭘 기다려요? 세상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단 말이죠. 누가 핸드폰 안 가졌네? 누가 이렇게 뭘 하나 보내줬던데 읽어보니까 82살 되신 할머니께서 쓴 글이래요. 근데 야 내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면 행복해지겠지. 돈 열심히 모아놓으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지금까지 행복해지겠지가 현실이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80년을 돈 열심히 꼬박꼬박 모았다. 뒤에다 젠장. 나는 자식을 열심히 크면 이게 뭔가 행복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완전 내 젊은 천춘 다 받치면서 올인을 했다. 그리고 뒤에다가 연병할. 그렇게 쓰시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겨우 애들 다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지금 그게 언제 오지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벌써 82이나 됐더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절대 이렇게 하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그건 다 뻥이다. 환상이다. 지금 행복해야 된다. 지금 즐거워야 된다. 자식 키우고 나서 즐거우면 안 된다. 자식 키울 때 그때 그 자식과 행복해라. 지금 그냥.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고 나서 행복한 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때 다 키우고 나면 이미 난 걔네랑 행복하고 싶는데 걔네랑 내가 필요치 않은데요. 걔네랑 지 살림살이 키워가지고 지 가족들하고만 행복한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도 살기 바쁘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걔도 내가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허벅어찌고 그 자식을 키우고 나면 나중에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허걱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행복하겠지는 없어요. 그런 거는. 언젠가 행복하겠지는 죽고 나야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행복이 노후 퇴직한 이후의 노후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한 이후의 노후가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거잖아요. 행복한 노후를 꿈에 그리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왜 노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고독사가 온다고 하고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삶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많이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행복을 지금 느끼잖아요. 지금 누리잖아요. 여러분 절에 갈 때 절에 도착해서 본문 듣기를 위한 목적으로 가면 이게 다 죽어 있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있을 때 지하철 타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몸의 감각을 이렇게 느껴보고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느껴보고 그냥 이렇게 바라봐 보세요. 그냥. 그럼 그 순간이 평화예요. 그 순간. 그 순간이 공부예요. 빨리 도착해야지가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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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빨리 도착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노후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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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느끼는 거.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면 가장 중체된 행복은 뭐냐면 이렇게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거는 대단하고 요란하고 막 요란 뻑적지근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인연 따라 왔다가는 술 먹고 나서 술 채가지고 막 해롱해롱한 것처럼 그런 마비, 감각이 마비되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좀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이렇게 막 떠받떨어질 때 괜히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감각적 행복을 느끼거든요. 왠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 왠지 뭔가가 막 그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축제 같은 거 대학 다닐 때 하면 막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가 옛날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막 정말 막 평소일 땐 그냥 막 그냥 공부하고 이러다가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막 공연 같은 거 하고 막 연예인들 와서 공연하고 이럴 때 나중에 막 피나레를 장식하면서 하늘에 뭐가 막 빵 터지면서 막 뭐가 막 꽃비가 떨어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 있으니까 약간 진짜 뭐 이렇게 맞은 사람처럼 그냥 황홀경 같은 되게 기쁜 막 감각적인 자극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돈을 왕창 벌었을 때 자식이 좋은데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걸 크게 행복할수록 그게 없어졌을 때 그 공허감은 더 커요. 자식이 나를 찾아왔을 때 너무 기쁜데 자식들이 명절 지나고 휙 가버렸을 때 갑자기 휙한 이 공허감이 오히려 더 크듯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아침 햇살을 맞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 노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아주 미미한 미미한 감동일지라도 그게 분별 없이 그냥 그 햇살과 마주하고 오후나절에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봄에 꽃이 필 때 지금 산을 바라보면 그 초록초록한 그 산색, 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풍경을 그냥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잔잔한 평이한 평범한 이 잔잔한 어떤 향기 그게 진짜 살아있음이에요. 그게 진짜 명상이고 그게 진짜 깨어있음이에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봄 그때는 나를 잊어요. 그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딱 볼 때 그냥 나를 잊고 그냥 그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무라일체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막 대단한 가슴 뛰는 감동이 아니에요. 막 진짜 뭐 사람들이 막 우아할 때 같은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이 아닌 거예요. 감각적 자극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감각이 들뜨는 게 아니에요. 감각은 그냥 편안하고 푹 쉬고 있어요. 대단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평범하게 들숨, 날숨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살아있음이고. 맛있는 부패 같은 데서 맛있는, 어느 게 더 맛있나 막 부패 같은 데서 막 떠와가지고 그 맛있는 걸 허겁지겁 막 먹으면서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이 돈이 아까워서 더 많은 걸 더 떠와가지고 먹고 저도 옛날에 부패를 처음 막 이렇게 갔었을 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그때 이렇게 먹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다음부터 부패되고 하면 안 되겠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부패는 먹는 법이 있다고. 그 법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부패에서는 비싼 거 먼저 먹어야 된다. 배를 그따위 음식으로 채워면 안 된다. 이게 제일 비싼 거 평소에 못 먹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그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막 먹는 것은 뭔가 막 식욕도 입맛도 막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막 감각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감각적 욕망 이것을 충족시켜주느라고 깨어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고요할 때 고요할 때는요. 그냥 밥을 이제 막 갓한 갓 한 밥을 한번 뒤집어서 한 숟갈 반창 없이 그냥 입에 떠 넣더라도 그냥 와 진짜 맛있다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이 담은 반찬 담아놓고서 하나 이렇게 먹어보고 와 맛있다 하듯이 그 소소한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때는 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진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욕망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평범한 이 한 입 한 입 씹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빨리 먹고 치워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먹을 때 빨리 먹고 치워야 되는 사람은 먹는 데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 한 입 한 입이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의 완성이에요. 그게. 빨리 먹고 치워야지가 아니고 설거지 할 때 설거지 빨리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결과를 봐야지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장갑을 끼고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을 느끼고 하나하나 설거지 하는 순간순간 설거지 하는 순간순간 이 하나를 씻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 깨어있음의 전부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음이고 이게 내 인생이 가장 중체아대한 일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속에 위대함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면서요. 설거지 하는 여기에 부처님처럼 사는 삶이 100%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그거는 생각 속을 사는 거예요. 생각 속을 여기서 말하듯이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애고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설거지 할 때마다 아 내가 설거지 끝내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있구나.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애고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아 이 힘든 일 이거 빨리 끝내야지. 아 이번 학기 이거 빨리 끝내야지. 애들 빨리 졸업시켜야지. 시험 빨리 끝내고 아 이 초조해 죽겠는데 이거 초조함 없애려고 시험 빨리 끝내어가지고 결과를 빨리 봐야지. 남편 증급 결과가 빨리 나고 말아야지.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게 나서 지금 아직 그게 안 왔다면 지금 그게 안 와야 될 때인 거예요. 안 오고 뭔가 기다릴 때 그 설렘이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그게 그걸 왜 없앨라래요? 그걸 왜 경험을 안 하려 건너뛰리려 그래요? 고3이 있어야 졸업이 있죠. 힘든 게 있어야 그 결과가 있잖아요. 꼭 힘든 그 속에 지금은 그 속에 있을 땐 건데 그 과정이 곧 결과가 돼야 돼요. 과정이 곧 결과를 기대하면서 과정을 빨리 지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면 결과가 아름다지기 어렵겠죠. 근데 그 과정이 매 순간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듣다 보면 깨닫겠지가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 지금 듣는 본문 이것뿐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전부예요.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아서 제가 부처로 살겠죠?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부족한 이대로 지금 부족한 이대로를 훅 받아들이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깨닫고 나서 그때 가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중생심이거든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완전한 이때가 그때예요. 이때 이때뿐이에요. 지금이 가장 완전한 이때가 전부예요. 그런데 가장 완전한 이때는 평상심이에요. 가장 평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 인생에 어떤 한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자주 얘기하지만 그 제비꽃 탁 피어난 것을 보던 마주하던 그때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막 시험 잘 본 때 갑자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이렇게 쨍하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꼭 쨍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웠던 시절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항상 평범했던 숲에서 숲을 바라보던 때라든지 그냥 뭐랄까 문득문득이 여기서 말하는 맑은 마음 이 마음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예요. 그거는 대단한 어떤 성취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막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헐떡이는 욕망과 막 이런 것에 취사간택의 헐떡이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오히려 이 평범한 오히려 평범하지만 늘 있어 왔던 이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를 마주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서 우리는 요런 뻑작지근한 깨달음이 와야 될 거라고 만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요란한 뻑작지근한 그런 깨달음은 가짜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가짜를 찾느라고 진짜가 늘 있는 진짜를 놓친단 말이에요. 늘 있는 진짜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험앙한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라는 말 이거 진짜 험앙한 말이에요. 이런 건 그냥 방편으로 쓰는 말이에요. 깨달았다라는 말 웃기는 얘기예요. 늘 깨달았어요. 늘 엄청나게 뭐 깨달음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내가 한번 지켜보세요. 자기 마음을 매 순간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어요. 맨날 다음 순간을 위해만 살아요. 병 같아요. 고질병 고질병 사람 사람 고질병 aly 고질병 고질병